웨잇!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타르다오 정우진 김대칸입니다. 지금부터 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클리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자, 민고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영상 올렸다시피 저는 총 4번을 먹었습니다. 아, 엔진 1자리만 안 뜨지 말이지. 야, 부서 4자리는 일단 뛸 수 있다. 엔진이랑 가버리고. 별이가 3번째 심폐거든. 원래야 배지? 온네! 아, 큰일 났네. 아, 이 별리 captial 아니, 별이 있을 땐 또 이거 올리면 큰일난단 말애. 별이 새끼. 이 시간 추고 és온난단 말애. appropriate saat 그만 써!!!!! Grand殺결과는 잠올로움을 겪는 다 Tages bablass babТак 써 도전 으아악 흐아 간다아아 나 왔거든 부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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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방브라더 부르와 부르와 음 빠지고 고추마사삭은 뭔데 교먹을 바에 시골가서 닭잡아서 튀겨서 먹는다카는데 렘보보모가 그러면 니가 시골가서 닭잡아서 튀겨갖고 내한테 갖다주는데 까지 시간 얼마 걸려 어? 한시간 안에 안되지 아니 시골에 시골가갖고 그럼 닭잡아갖고 튀겨갖고 하는데 그것만해도 시간 최소 다 시간 걸리겠다 보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гр- 수고하셨습니다 3 traz 3оз 흑 허대성님 별풍선 서윤아! 오늘 결과는 참운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성훈아 감사 드립니다! 성경님! 파리가 100개!! 이제 일단 100개로 마감했으니까 마감 카운터 추가 시간 없으면 퇴근합니다 항상 룰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야 되니까 10, 1, 1, 2, 3, 4, 5, 4, 6, 7, 8, 8, 9, 10, 10, 11, 12, 12, 13, 14, 14, 14, 14, 15, 16, 16, 16, 17, 18, 18시간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이따 보자.